안녕하십니까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자동작가 위대용 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졸업생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활동하고 있는 밴드 해머링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해머링 스튜디오인데 잘생긴 연명석군 그리고 푸니 드라마 멋있는 드라마 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 해머링도 경기과학기술대학교 학생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해머링의 졸업생들을 위한 축하공연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계산 등장 과연 우리 의사로 공연을 하십시오. 답이 흑역으로 공연을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다행입니다. 나를 하 piedsing만을 하십시오. 가슴 및 아플리위 같은 기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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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